스트레칭 동작 해보도록 하겠습니다. 왼팔을 들어서 팔꿈치를 잡아주시고요. 그대로 왼쪽으로 천천히 5초 정도 당기면서 스트레칭 반대쪽 오른쪽 팔꿈치 잡아서 다시 몸쪽으로 쭉 한번 늘려주세요. 5초 네 좋습니다. 풀어주시고요. 이번엔 왼팔 길게 뻗어서 다시 몸쪽으로 쭉 늘려서 팔 뒤쪽이 좀 더 늘어날 수 있게 5초 반대쪽 왼팔 길게 5초 정도 쭉 늘려주세요. 네 좋습니다. 이번에는 천천히 상체를 앞으로 쭉 숙여서 가실 수 있는 만큼 내려가서 허벅지 뒤쪽과 힙 라인을 스트레칭 해주세요. 5초 정도 버티고 다시 그대로 천천히 올라와주세요.